6시 42분 창포사거리에서 칠포해수욕장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딱 10킬로내야죠 자 오늘 그 한 3개월만에 첫번 산을 갑니다 옥행산 내연산 한번 보세요 광천일리 창포사거리에서 복용산 주차장까지 27킬로 자 복용산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차들이 많이 없다 예 어제 비오고 나서 그런지 많이 시원하네 그죠 덥던 열기가 비에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내연산 복용산 뱃폐소 7시 5분 통과 자 해탈 무늬 해탈 무늬가 상영간uj 청량js 애벅 아이고 오늘도 보약한참가 마토가 푸른 나무를 보는 자체가 벌써 힐링입니다. 마토가 푸른 나무를 보는 자체로 도착합니다. 8시 여기까지 한 시간 걸렸다. 슘슘하면서 무릉폭포 무릉폭포 잔눈폭포 무릉폭포 산폭포 오늘은 올라와야 합니다. 연산 구름다리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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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첫 발 뜯었습니다 1개 2개 4개 5 6 7 10, 10, 11, 12, 13, 199, 200, 201, 200, 200, 13,45, 6, 7, 8, 9, 10, 11, 12개 12개 하고 자 290개 잡혀 보인다 만 7번 정도 잠시 신선이 되었다가 선일대를 떠납니다 자 아무도 없다 잠시 신선 9시 5분 현재 이곳은 내연산 여름철에는 산에 들어오면 밑에 보다 평균 4, 5도 통상 우리가 이제 산높이 100m 올라갈 때마다 0.6도씩 온도가 낮아진다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보세요 햇볕 한 점 없고 그늘이죠 거기다가 약간 바람도 불어오고 또 나무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랄까 참 좋습니다 시원하네 그죠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갑갑함도 이겨내고 그나저나 오늘 또 올라가는 산길 근데 뭐 산님도 지금 안 보인다 없다 하하하 제가 오늘 또 발길 가는대로 농닐다가 내려가죠 예 자연은 자꾸 건들면 안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대로 놔둬야되지 요새는 뭐 산길이든 뭐 일반 평지에도 보면 뭐 걷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뭐 야자멧들 깔고 계단 만들고 또 요새 뭐 걷기가 유행이 되가지고 뭐 벌금을 위한 뭐 항토인지 뭔지 깔고 뭐 완전히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 나무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 그대로 노송들 같은 경우에는 그 깔비가 내려가지고 흙길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운치도 있는데 그 밑에 흙들도 미생물이 살아야되고 숨을 쉬어야 되죠 그 외에다가 뭐 자꾸 덥고 뭐 바르고 예 이렇게 하니까 자연 또 아파 아파 아파합니다 거기다가 뭐 불도 넣고 이래 하하이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게 잘 때 불을 끄고 자잖아요 불이 헌할 때 나무들도 애들도 그 잠도 자고 물도 먹고 이래 맑은 공기도 세고 또 거기다가 불편한 탄소도 빨아뜨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좋은 산소도 내 품고 이래 하는데 자꾸 건들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요새 어린이들 물론 시대가 또 그렇다고 쉬고 뭐 약간 코 좀 흘리고 뭐 기침하고 뭐 불편하면 뭐 툭하면 병원 갑니다 막 가서 그 하는데 시대가 변하였 지만은 과거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뭐 또 한마디 하겠지 오세 젊은 친구들은 그 음룩 설안에도 고추에 뭐 모래먹고 뭐 그대로 덜어내고 꽁꽁 얼고 그래도 예 아랫돌이 뭐 홀리당 벗고도 코는 누른고 줄줄 흘리가면서 힝 가면 또 덜어마시고 그래도 깎깎머리 해가지고도 애들은 병치료 없이 잘만 커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연은 그대로 강하게 키워야 되고 또 인간도 자연은 자연과 함께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요새 자꾸 편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길 이런데도 위험한 곳은 뭐 안전시설 등독내리 해야지 뭐 좀 올라가는데 뭐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계단만 늘고 뭐 야자메트 깔아프고 에이고 그러면 뭐 산에 안 다녀야죠 길이 불편하면 안방에서 왔다갔다 하던지 에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 저 건너편에 저 동해바다 저 건너편이 저 건너편이 저 건너편이 저 건너편이 저 건너편에 서 breve 저 건너편을 뒤로 하고 저 건너편을 저 건너편에 저 건너편 안전지키미 안전지키미 심트 상생폭보요 올라가자 안전지키미 7시에 올라가자 11시 넘었다 4시간동안 11시 16분인데 6월 16일 엄청나게 올라가자 봉사 3문을 빠져나갑니다 지금 11시 20분 자 11시 반 버스 한번 보세요 정략같다 지금도 버스 들어온다 자 11시 반 바이바이 조아 Ma 안뢰며 에이 쎄 대비 유정 집 유정 positive